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계획대로 잘 안 돼. 그리고 공부를 한 게 그렇잖아. 해보면 어떤 거는 막 어마어맞지한 시간이 들고 어떤 거는 금방 끝나고 그래. 근데 그거를 뭐 미리부터 언제까지 뭘 끝내고 몇 월까지 뭘 끝내고 기출은 언제 끝내고 개념은 언제 끝내고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몇 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계획 잡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막 다 흐지부지 되고 엉망진창이 되지. 그럼 또 계획이 또 흐트러지면 또 아우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만 하면서 또 공부도 시작 못하고 다음 계획 세운다고 막 상담하고 이러다가 수능 끝나는 수험생 너무 많아. 자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좀 차리고 아 그래 계획 앞으로 그렇게 짜는 거 아니고 막 여기저기 상담하면서 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것도 아니고 일단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시작하는 거야. 지금 무계획으로 공부하라 이 얘기가 아니야. 전체적인 틀은 잡아야 되지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막 디테일하게 아 요 언제까지 뭐하고 뭐. 이 계획처럼 허무하고 의미 없는 계획이 어딨니. 그거들을 지키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안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계획 짜고 뭐하고 하면서 시간 버리고 또 그러면서 딱 뭐 이제 언제까지 뭘 끝내고 이 커리를 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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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때. 기분 좋잖아. 그거 자기 위안이야. 자기 위안.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뭐 디마이너스 300 프로젝트 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 곧 300일 아니니 그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공부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공부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금부터 시작해서 막 열심히 하는 거야.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탐구도 막. 닥친 대로 막 열심히 하면서 그 가운데 아 잠깐 잠깐 요렇게 하니까 언제까지는 좀 요렇게 끝내봤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약간 러프하게 이게 뭐야. 계획을 딱 잡고 그거대로 밀어붙이면서 가는 거야. 또 수정해 가면서. 알겠어? 그래도 내 계획은 언제까지는 내가 요 개념을 끝내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우 생각보다 너무 빡세. 야 이거 문제도 더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조금 뒤로 미루는 거고. 언제까지 끝나라 그러는데 해보니까 어이구 할만하네. 금방 끝나네. 어. 어이구. 쫙 몰아붙여서 그냥 끝내야 돼. 됐습니까? 어. 요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오히려 선생님 생각은 그래. 공부 시간을 갖다가 좀 정했으면 좋겠어. 공부 시간. 지금은. 꾸준한 게 결국에 성공의 여러분 지름길이 되거든. 수능 이번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잘 봐요? 라고 얘기를 하면 꾸준히 공부한 학생이 성공할 거야. 선생님이 이제 한두 달 전에 올려놓은 캐스트에도 그런 거 한번 얘기했을 거야. 공부할 때 초식에 제가 하면서 꾸준하게 가는 게 여러분한테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한번 했던 것처럼 여러분 꾸준하게 수능 때까지 가는 게 여러분을 올해 성공으로 이끌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제 시간 같은 거 딱. 오히려 내가 적어도 하루에 뭐 7시간 이상은 내 공부를 해야지. 10시간 해야지. 뭐 3시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딱 그렇게 계획을 좀 잡고. 그거대로 좀 이제 공부 모드로 몸을 만들면서 가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아. 그래서 어. 저기 너무 막 저기 어. 저기 지금 막 혹시 좌절한 사람들. 요즘 좀 많은 것 같아. 어. 이제 겨울부터 뭔가 해야지 하고 딱 시작했는데. 이제 막상 한 1월 이제 뭐야. 후반부로 가고 있고. 설도 곧 시작되고. 또 디마인에서 300 나온다 그러고 막 하니까. 이제 또 아. 마음이 우왕좌왕 하면서 뭐 새롭도 계획을 잡겠다고. 또 확 이러는 사람. 다시. 지금부터. 알았어. 언제부터? 요 퀘스트 딱 끄고 난 다음부터 공부 시작이야. 이거 딱 끄고 또 뭐 계획이 멋있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근데 하기 싫지. 하기 싫지. 지금부터 하기 싫지. 진짜 그럼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정말 미안한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공부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냐. 공부하기 싫지. 내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얘들아. 선생님도 고3 때 느꼈던 무서운 감정이야. 뭐가 갖고 싶어. 옛날엔 말이야. 쫄으니까 되더라. 뭐 좋은 신발이 갖고 싶어. 엄마 사주세요. 제발 사줘. 또 사주세요. 어쩌다. 또 어쩌다 안 사줘. 안 된대. 막 사줘요. 나 옷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씨. 이런 뭐 어떻게 용돈을 모아서 또 사더라. 뭐가 되게 갖고 싶으면. 막 이렇게 이렇게 쫄으면. 뭐 또 되더라고. 근데. 근데. 대학은 말이야. 대학은 말이야. 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되게 무서운 얘기야. 대학은 뭐라고? 간절히 바라고 쫄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연대 가고 싶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 되게 무섭더라고. 아무도 못 도와줘. 내가 연대 가고 싶어요. 서울대 가고 싶어요. 고대 가고 싶어요. 이런다고. 퀵 가지는 게 아니고. 가고 싶어요. 라고 쫄은다고. 누가 도와줘서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나와의 싸움이라고. 어쩌면 가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간절한 마음조차 내려놓고. 그 시간에 하기 싫은 이 공부를 해야 돼. 막 해야 돼. 그래야 갈까 말까 하는 게 대학이야. 알겠니? 되게 무서운 얘기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좀 느끼고 있을 거야. 간절히 바란다고. 플래너에 스티커 붙이고. 어디가 필통 사서 꽉 꽉 꽉 꽉 꽉 꽉. 이런다고 가는 게 아니야. 미안한데. 알겠어요? 해야 돼. 해야 돼. 펜 잡고 앉아서 막 해야 돼. 그런 거 막 감상하고 그런 거 가고 싶어 할 시간에 더 악착같이 열심히. 그래야 갈 수 있어. 자. 내가 이 퀘스트 찍는 이유. 이제 D-300이 다가와. 그치? 이제 곧 다가와. 혹시 지금 공부가 약간 흐트러졌다고 해서 D-300 프로젝트 하면서 뭔가 계획을 새롭게 또 짜면서 다시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 계획은 또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 이 퀘스트 끄자마자 일단 책 피고 공부해. 시작해. 막 해봐. 공부를 막 하라고. 그러면서 계획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수정해 나가면서 수능 때까지 가면 돼. 알겠어? 그럼 성공할 거야. 아시겠나요? 그 얘기가 좀 하고 싶었어요. 자. 안으로 끄고 바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나만 더. 열심히 막 했어.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부하다가 막 흐트러진 이유가 뭐냐. 라고 또 얘기를 해보면 아. 선생님 제가요.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딱 겨울 이제 우리 1월 초에 또는 12월 말에 시작할 때 아 나 이제 뭐 이거 듣고 이거 듣고 뭐 이걸로 공부하고 해서 개념서부터 뭐 강의도 그렇고 뭐 막 샀어. 책 딱 보니까 어때. 불꽃 수학에다가 불꽃 수학 딱 썼고 말하면 어때. 뿌듯하지? 아 이거 이거 다 보면 나 이제 수학원 담았겠네 확통 담았겠네 신나지 뭐. 근데 막상 시작해보니 어때. 근데 막상 시작해보니 어때.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아 쌤.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아 그래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잘 들어봐. 강의를 들으면 수학원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수학원이니까. 수학원을 딱 들었어. 정말 지수로그 함수. 아 쌤. 지수로그 함수 뭐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 지수로그 함수 어렵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거야. 그냥 옛날에 내신할 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막상 시작해봐. 막상 지수로그 함수 강의 개념 막 꼼꼼하게 해가면서 이제 우리 기출 문제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수능에 나왔던 기출을 연결시켜 가면서 막 해봐. 생각 같지 않아. 잘 안 풀려. 어려워. 아 어렵다. 당연한 거야. 야 강의 듣고 이해가 쏙쏙 잘 돼. 100% 다 이해가 돼. 문제가 막 막 풀려.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풀려. 그럼 킬러도 막 풀려. 킬러 강의 막 들었더니 킬러 문제도 막 풀려. 그러면 서울대 다 가지. 그렇게 대학 가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게 아니야. 이거 듣고 막 다 풀리고 막 이해가 되고 막 사고력이 뛰어나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막 문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막 이러면서 막 성적이 오른다고. 자 잘 들어. 이제 여러분 느꼈을 거라고 하니까 얘기할게. 강의는 말이야. 우리 메가패스에 들어와서 우리 강의 듣잖아. 강의는 지름길을 제시해 주는 거야. 여러분한테. 야 일로 가는 거야. 라고 지름길을. 혼자 앉아서 책 피고 막 했으면 사실 이거보다 더 걸렸을 거야. 더 혼란스러웠고 더 짜증났을 걸. 강의를 들으므로.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이 내용이구나. 아 중요한 게 이거구나. 맞지? 그거야 그거. 그러나 또 때론. 이해가 쏙쏙 될 때도 있지만. 때론은 또 듣다 보면.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뭐 어쩌라는 얘기야. 하고 막 화가 올라올 때도 있어. 아 이 문제 뭐해. 이거 어떻게 생각해내. 이거 어쩌라는 얘기야. 막 화가 날 때가 있어. 그러나 뚫고 나가야지. 거기서 그냥 아 이래다. 아이 뭐야. 때려쳐. 막 이럴 거야. 아 공부 안 돼. 이러고 오늘 오프. 이러고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이러다 보면 화나고. 그거 아닐까? 원래 잘 안 돼.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의를 막 들었어. 이해가 좀. 100% 안 돼. 그럼 다시. 우리 메가패스 장점이 뭐냐. 다시 돌려보면 되잖아. 다시 보고. 아 뭐지? 옆에 친구들은 다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 나만 안 되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옆에 친구들도 이해 안 되는데 되는 척하고 있는 거야. 멀쩡하지 마. 알았어? 원래 다 그런 거야. 처음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왜 이럴까? 이러지 말고. 좀 더 열심히 해봐. 막 부딪힘에서 막 치고 나가봐. 진짜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모르면. 외우기라도 한다는 마음으로. 아저씨 모르겠으니까 일단 외우기라도 하자. 그냥. 프릴 일단 외우기라도 하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 프릴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 마음 가짐으로. 그런 마음 가짐으로. 막 악착같이 댕비라고. 알겠어? 그렇게 막 치고 나가면. 어느 순간 점수가 올라. 진짜. 어느 순간 점수가 오르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반복이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강의를 들어. 불꽃 개념을. 이걸 한 번 끝까지 딱 봤어. 개념 끝. 완벽. 퍼펙. 이런 게 어디 있니?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처음에 그래. 집중해서 열심히 들으면서 복습하고 열심히 따라왔어. 그래도 놓치는 게 있었을 수 있지. 그 다음 다시 또 봐야지. 또 봐야지. 또 봐야지. 몇 번을 봐서. 진짜 하다 못해. 수능 날이 다가오면. 이 책은 너르르 너르르 해줬어야지. 너무 많이 봐서. 그게 잘 있게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하는 거야. 공부는. 원래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데. 뭐 이거 듣고 다 들었어요. 탁 꽂아놓고. 그 다음 뭐 할까요? 이거 들어볼까요? 이거 들어볼까요? 이거 들까요? 이거 들까요? 알겠어? 그렇게 다 듣는다고 성적이 팍 오르는 게 절대 아니라고. 원래 힘든 거야. 너만 힘든 거 아니고. 이 힘든 걸 아우 힘들어하고 주저앉으시면 절대 안 되고. 뚫고 나가야 돼. 알았어? 뚫고 나가야 돼. 자 이제 설 다가오는데. 이번 설 날 때 공부하세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겠어요? 설날에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뭐 저기 뭐야. 아예 집에도 가지 말고 그냥 도서관 가서 그냥 도서실 가서. 러스야 여기 자습관 가서 그냥 막 공부하라고. 알았어?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럼 보상이 엄청 클 거야. 내가 아까 말했지? 대학은 뭐라고? 조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간절히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한번 우리 이제 300일 곧 다가오는데 300일 이제 깨져. 시간 되게 빠를 거야. 이제 예언 안 할까? 곧 100일 된다. 웃긴 얘기 같지? 금방 된다 금방. 어느새 100일이야? 이럴 걸? 정말? 그때 가서 다시 300일이라도 이러지 마시고. 300일 너무 많이 남았어 시간. 지금 진짜 너무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계획 잡고 뭐하고 또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돼. 이거 나랑 안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해. 막 이러지 마시고. 책상에 앉아서 더 더 더 막 모르면 질문하고. 안 되면 보고 또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알겠어? 각자 같이 한번 좀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느 날. 엄청 수학 잘하는 사람으로. 또 공부 잘하는 글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알겠나요? 자. 수능 300일 남았어요. 이제 300일. 여러분. 300일이면 진짜 9등급도 만점 받을 수 있어. 그러기 충분한 시간이다. 그럼 이 한번 미친 듯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아시겠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다시 뭐라고? 이거 끄고. 계획 사오는 거 아니야. 이거 끄고. 감성에 젖어서. 언제 언제부터 어떻게. 이러는 거 아니야. 어디가 상담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끄고 뭐 하는 거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지금부터. 바로. 그럼 여러분 성공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다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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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닐.